누나 누나 왔네? 안구가 소니야 안소니 소정이 왔네? 소정이 소정이 빨리 인사해야지 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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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그래 누나 부끄러워한가보다 누나 누나 누나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러고 저거 보느라고 아주 누나 온지도 모르고 그치? 너도 봐 그쪽으로 앉아 저거 보느라고 야 누나 아직 안왔나? 성이 아직 안왔네?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희 올류캔으로 다 할거구요 얼마짜리 해드릴까요? 네 우리 제일 저렴한걸로 하겠습니다 네